우리 빨리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안돼 움직이면 안돼 이제 다 했다고 자 이제 헹구겠습니다 이제 다 헹궈네 새로 빨았던 아이스크림은 이제 다 헹궈네 새로 빨았더니 냄새도 좋다 몽투 옷 입자 예뻐 이제 가자 몽투 가자 가자 안녕 엠버 어서 타자 몽투 엠버 비비는 식당으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장님, 배고파요. 빨리 좀 주세요. 네, 손님.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드디어 요리가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뭘 먼저? 시원하다. 롤롤롤. 맛있어. 두 가지를 섞어서 다 왔다, 몽뚤. 뽀로로도 맛있었네. 뽀로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너희도 빨리 먹어봐. 아, 안 돼, 몽뚤. 뽀로, 내 걸 네가 먹으면 어떡해. 뭐야, 하나도 안 남았잖아. 어, 뽀로로 미안해. 몽뚤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우리 스파게티 시켜 먹을 건데 같이 먹자.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사장님. 저희는 스파게티랑 알 수프 주세요. 알겠습니다. 뽀로로 손님이 벌써 다 먹었네요. 저는 맛밖에 못 봤어요. 어, 그래. 알았어, 먹둬. 스파게티면을 삶으려면 불은 강하게 물이 끓는 동안에 반죽을 만들어볼까? 좋아. 반죽은 이 정도면 됐고. 좋아. 반죽은 이 정도면 됐고. 활용 철의 Hadrian 을 사용할 수 있게 我是 가게 alta 복용 철의 화장 심지어 이번엔 2 철의 철의 춤 typical Jedi 생각 defect 김 룽룽룽 룽룽 룽 거의 다 익어가네. 불을 좀 낮추고 우와, 벌써 맛있는 냄새난다. 빨리 먹고 싶다. 몽트 금방 나올거야. 조금만 참아 음, 면이 다 익었는데 냄비가 너무 뜨거우니까 물은 버리고 스파게티 양념을 해볼까? 손님, 스파게티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겠다 봉투 어서 먹어볼까? 그럼, 이번엔 나도 오, 맛있는데? 난, 나는! 알았어, 빨리 먹어봐, 뽀로로 오, 예! 나는 아주 크게 오, 예! 오!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off, imag管 아이스크도 또 완성!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요. 우와! 색깔 엄청 예쁘다! 이번엔 포로로 번쩍!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알았어, 멍. 멍이도! 나는 두 개! 목마르겠다! 주스 먹자! 내가 먼저? 아! 시원해! 뽕크 주스 먹자! 맛있지? 나도 주스! 내가 좋아하는 딸기! 시원해! 뽀로로! 이제 우리 갈 건데! 너도 다 먹었으면 갈래? 어! 나도 다 먹었어! 얼마예요, 사장님? 500원입니다! 떼! 고맙습니다! 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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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타세요! 가자, 몽킹! 뽀로로, 얼른 타! 오케이! 출발! 출발! 안녕히 가세요! 물이 다 끓었네! 물이 다 끓었네! 물이 다 끓었네! 네! 사장님! 제가 전화로 예약한! 자, 한잔 주세요! 걸어! 네! 다 됐습니다, 크롱사님! 자, 맛있게 드시고 오늘 데이트 꼭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데이트 누가 나올지 너무 떨린다! 자, 한잔! 고! 미미, 여기 웬일이냐? 오늘 너 셋시에 여기서 차 마시기로 하지 않았어? 어? 어떻게 알았어? 그게 나잖아! 뭐? 미미라고? 어? 다 먹었고? 어? 다 먹었고? 우리 차 마시고 동물원이라 갈까? 아, 나 사실 약속이 있었는데 차는 다 마셨고 다음에 봐, 미미! 크롱! 어디 가? 손님,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